네트망으로 무르기 쉬운 야채,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공중수납 야채보관함 만들어봤어요. 두 개의 네트망을 준비합니다. 긴 것은 디귿자로, 짧은 것은 니은자 모양으로 구부려주세요. 두 개의 네트망을 화면처럼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면 완성입니다. 구부릴 때 네트망을 싱크대 모서리에 대고 구부리면 쉽게 구부릴 수 있어요. 짧은 네트망의 가로가 7칸이니, 긴 네트망을 구부릴 때 가운데를 7칸으로 하고 양옆을 5칸씩 구부렸어요. 바닥면에 계란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 넣어주세요. 양파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는데 양파를 서로 닿지 않게 계란판에 보관하면 공기도 잘 통하고 양파가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. 네트망 후크를 이용해 공중 수납 할 거예요. 창틀에 잘 걸리도록 맨치를 이용해 훅을 약간 넓혔어요. 훅이 두 개라 흔들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 수 있어요. 바닥에 두는 곳보다 창틀에 걸어두면 공간 활용에 좋겠죠? 감자를 보관할 때 양파와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. 둘 다 쉽게 물거나 상할 수 있어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게 좋대요.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.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의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. 계란판을 하나 더 잘라서 아래는 감자와 고구마를 보관하고 위에는 양파를 서로 닿지 않게 수납했어요. 감자와 양파가 서로 닿지 않으니 괜찮겠죠? 공중수납 야채보관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